이 진중권과 관련해가지고 댓글 난리가 났습니다. 우선 진중권이 김여사랑 57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오히려 한동훈이 대통령에게 화를 냈다는 발언까지 김여사가 했다고 하면서 전언으로 전했습니다. 진중권이 진짜 이 정권의 실세였어요. 다 만나대요. 다 통화하고. 그런데 진중권은 사실상 1개인에 불과합니다. 대학 교수. 그런데 왜 실세들이 다 진중권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통화도 하고 그럴까요? 그것은 진중권이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뒤에 강력한 뒷배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암시한다.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진중권 중요한 역할을 때때마다 했죠. 예를 들면 진보정당인 정의당을 말아먹는 데서 1등 공신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주 아작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을 띄우는 데서 큰 역할을 냈습니다. 조국 죽이기에 앞장섰고요. 앞장섰고요.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도 앞장섰고요. 맞아요.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들은 하여튼 진중권이 침울렸다 이런 것까지 보도해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정말 왜 진중권의 말을 저렇게 보도해 주지 않을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보도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진중권이 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배후에 진중권을 쥐고 이용해 먹는 큰 손, 세력 이런 게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어요. 증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언젠간 밝혀지겠지만. 그래서 진중권이 또 한 번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기 역할을. 네. 이번에는 한동훈을 정리하는 쪽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한동훈을 오히려 좀 지원하는 쪽의 역할을 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래요? 네. 지금 김 여사가 한동훈이 대통령한테 화를 냈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보수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배신자 프레임을 갖다 강화시키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사과 문제에 있어서는 저게 변명도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진중권이 앞으로 누구 쪽 편을 들면서 흥분해서 싸우느냐 이런 걸 좀 관찰하면 큰 손의 의도도 좀 대략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큰 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극우 세력이죠. 한국으로 지락폐락 해왔던. 진중권이 거기 포획되어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오랜 세월 동안 포획되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보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올라가기 힘든 데까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통 키워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키워진 사람이다. 써먹기 위해서.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꽤 오래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민주 진보진영에서는 굉장히 큰 배신감이 느껴질 텐데요. 실제로 지금 일종의 보수 대연합 세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 뒤에는 분명히 미국과 미국 내의 극우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겠지만 이 보수 대연합을 갖다가 꾸준히 한반도에서 획책해왔던 그 세력들. 그 세력들이 뒷배라고 한다면 진중권은 여태껏 진보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진보인 척한 거죠. 진보 안에 들어와 있는 좀 심하게 밀죠? 역할을 했던 사람일 수 있죠? 아니 그런데 실제로 진중권 저한테는 선배가 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동자 문화운동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 있었는데 그 노동자 문화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 이미 멤버였고 소론이 붕괴됐을 때 그래서 저는 되게 실망을 했었는데 그전까지 막 까간의 미학 강의 같은 걸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 교재로 저희들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더럽게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오는데 아주 머리에 쥐가 나는 줄 알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런 새로운 시각에 미학 강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그때 막 열심히 원문이랑 대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영향력이 진보 내에 있었던 사람이요. 소련이 딱 붕괴하자마자 독일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궁금해요. 무슨 돈으로 유학 갔지? 알고 봤더니 집에 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남매들 다 유명하더라고요. 진은숙서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그랬는데 다른 게 있었던 겁니까? 혹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80년대 운동권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약간 비중이 있는 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물급이라고 할까요? 운동권 내에. 그런 사람들한테 국정은 그 당시 안기부입니다. 이런 데 접근해서 제안을 많이 했어요. 뭐 자수를 한다든가 우리랑 협력한다든가 하면 유학과 대학교수직을 보장하겠다. 이런 미끼들을 많이 던져가면서 낚시질을 많이 했습니다. 유학과 대학교수직까지. 네. 그런 걸 제안을 하면서. 그럼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안기구와 같이 움직이는 밀정이 되는 거겠죠? 우와 그러고 보니까 석사밖에 하기가 없었어요. 독일에서 7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석사하기밖에 못 했어요. 독일은 아시다시피. 나이가 좀 어렵죠. 네. 석사 3개를 따야 박사가 되는 그런 남부 독일 쪽의 전통들이 있잖아요. 남부 독일이 아닌 곳으로 갔다 그러면 거기서도 최소한 박사가 될 때는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고도의 논문 성적을 요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남부 독일 같은 경우는 철학과 언어학, 라틴어 3개를 갖다 시험을 통과해야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독일에 가서 박사 따로 갔다 못한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딱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박사학위를 못 받아서 석사로 왔는데 그것도 미학 석사로 왔잖아요. 그런데 중대에서 교수가 돼요. 갑자기 승승장구하죠. 물론 겸임 그 정도였겠지만 처음엔.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여러 너머로 밀어주는 세력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흐름을 갖고 있죠. 동양대를 간 것도 정경심 교수라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지원을 해서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지금 보면 보수 대연합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생각할 수는 있겠죠. 큰 손은 당연히. 보수 대연합에서 일단 한 축은 한두 건 확실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준석도 확실합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 어디까지 끌어들 것이냐. 민주당 쪽에 이낙연은 이미 다 민낯이 드러났지만 날라갔고. 그래서 야권에서 상당 정도 크게 끌어들려고 할 거고 저는 그걸 끌어들이기 위한 매개물이 개헌론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지금 개헌론을 갖다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심지어 조국 혁신당 대표가 어제인가요? 나경원이 개헌론 얘기를 했더니 그걸 포스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오는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에 대통령실의 사퇴를 요구했다. 장해찬의 댓글팀 여론조성팀에 부합해서 한동훈에 보고된다는 기록이 있다. 이런 식의 윤석열 쪽의 공격은 이 보수대원합이 자기를 날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윤석열을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거의 레임덕 상태에서 보수대원을 만드는 방법이 있겠고 일단은 윤석열이 쓸모가 있을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는 날리는 건데요. 날렸을 때 보수대원합이 없으면 전국의 혼란을 막을 수 없고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또 가장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겠죠. 큰손이든 기득권 세력이든. 그러하기 때문에 보수대원합을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어요. 충격적이네요. 오늘 앞부분에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과 한동훈이 싸우고 있는 게 집안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수대원합 세력이 있다고 보면 그러면 집안 싸움이 아니네요. 그 세력과 어떻게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윤석열 세력의 대충돌인 거죠. 그런데 지금 바이드를 만나러 간 거는 보수대원합 그 세력들과 줄을 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나는 일단 살려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수대원합한테 정권을 이용할 때는 나는 살려줘라. 그건 아니더라도 나 쓸모가 있는 사람이니까 나 날리지 말고 추진해라. 나를 날리지 말고 추진해라. 그런 거겠죠. 그 추진은 막을 수 없다 쳐도. 만나면 할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나 살려주시면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하라는 걸 다 하겠습니다. 무기를 더 보내려면 보내고 파병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하지 않겠나. 한마디로 자기 살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으러 지금 갔다. 나토에. 이런 상황으로 봐야죠. 그러면 기시다를 만난 것도 사실은 지금 기시다를 만날 때가 아니잖아요. 나토 정상회의에 갔다고 하지만 거기서 굳이 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시다를 또 만나고. 그리고 바이든까지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자기의 정권 안보, 생명줄에 대한 재확인, 지지에 대한 부탁,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요청하면서. 그 대신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라. 다 들어주겠다. 기시다가 독도는 너무 작으니까 울릉도도 줘 이러면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그러니까 기시다는 거의 윤석열하고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만나달라면 만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시다는 솔직히 윤석열 때문에 지지율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바이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번에 만나줄까요?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이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미국이 고전을 하고 있고. 나토의 지원도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래 여력이 없었던 데다가 유럽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의 부정적인 지원의 부정적인 세력들이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정치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토의 지원이 과연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데는 어디냐. 한국이죠. 만만한 데는. 지금 보세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극우들이 쪼그라들었잖아요. 신좌파가 일단 1당이 됐죠. 1당이 됐어요. 그런데 신좌파가 1당이 될 때 마크롱 측하고 연대를 해서. 네. 단일화해서. 사실은 초거대 1당이 마크롱 당과 함께로 보면 초거대 1당이 된 거예요. 진짜 전체 의석수의 3분의 1을 중도와 좌파가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쪽에서 일단 마크롱하고 같이 협력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는 좀 반대의 입장이거든요. 그쪽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제일 적극적 지원 입장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똥줄이 타죠. 이거 어떻게 할지 우크라이나에 누가 지원을 해 주지 이제 한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독일도 사실 거의 손을 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프랑스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했다는 것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국민적 심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을 지원했던 나라들. 그러면서 민생을 파탄으로 이끌었던 나라들이 거의 다 지금 정권교체가 됐어요. 이거를 만약에 읽어낼 수 있다면 당연히 똥줄이 타겠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 가지를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윤석열 자체는 한국 국민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고 주변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바이든을 만나게. 김태호 같은 애들이 바이든을 만나게 하려고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겠죠. 만나서 제발 좀 약속을 받고 와라. 안 그러면 날아간다. 그러면 이것도 흥미진진하게 봐야 되겠네요. 진짜 저쪽에서 바이든이 만나주지 않으면 윤석열은 사실상 인기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윤석열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면 바로 난리가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어차피 인기가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 같은 데에 쓸모가 있다 아직까지 윤석열이. 그러면 좀 놔두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든 좀 국내 정치에서 무력화시키면서 한동원을 띄워주더라도 국제 외교 쪽에서는 윤석열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전 지지 지원할 때까지는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물론 국내에서의 국민항쟁이 너무 폭발적으로 벌어지고 탄핵 분위기가 고조되면 그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전까지는 충분히 써먹고 버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들어가서 지금 이런 식으로 국민적 항쟁은 아직까지 불붙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의 자구 노력이 저렇게 펼쳐지다가는 어떤 일도 가능한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다, 살려줬다. 그랬을 때 윤석열이 최후로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죠. 그래서 7월 7일 날 북에 김여정 후부장이 그 얘기를 했죠. 청원이 지금 천만, 백만이 넘어가니까 너 위기에 탈출하려고 지금 전쟁 책동을 벌이는 거 아니냐 거기서 탈출국을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자살적 객기라고 표현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선전포고라고 간주되는 상황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무력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북에서도 그걸 느낀다는 얘기예요.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아하니 얘가 이 국면을 전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국한테 거기에 대한 어떤 허락을 구할 수도 있겠죠. 우크라이나에서 내가 전격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나 인기 보장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지 않냐 그럼 무기 내달라 국제전 같은 거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미국으로 간 윤석열의 행보를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전쟁에 대한 승인까지 요구를 한다면 절대로 바이든과 윤석열이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미국에서 특히 전계에 계시는 많은 우리 애국적 그러니까 미국에 있지만 한국을 걱정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조금 더 행보를 넓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제는 11월이 대선이거든요. 미국이. 그러면 바이든이 지금 지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렇죠. 트럼프가 승리가 거의 확정적인데 그리되면 윤석열은 거의 날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에 로이턴과 영국하고 인터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가 됐을 때 한국의 외교 정책 같은 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버렸습니다. 윤석열이. 못하죠. 노 코멘트. 못하죠. 못하죠. 그만큼 윤석열도 트럼프 당선을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거의 대답을 못할 정도로. 트럼프가 되면 제가 볼 땐 거의 윤석열은 토사고팽이거든요.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형님들의 지원도 결국 11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바이든이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그렇다면 시점을 언제로 잡겠습니까? 사고를 쳐야 된다면. 11월 전이죠. 전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7월, 10월까지가 대단히 위험한 시기이지 않냐. 가능하면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이든이 계속 완주를 하게 되면 무조건 트럼프한테 지게 됩니다. 빨리 바꿔야 그나마 길들이 생길 텐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기득권들의 버티기가 엄청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이만큼 고조됐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은 진짜 이런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더욱더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태용 소장님 이 분석에 대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좋아요부터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TV는 모의 허위 진술, 모의 위증 퇴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과 한몸이 되어 타인을 음해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모의 진술 퇴치 기금 계좌가 새마을 공고에 열려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002-1991-94536 김성수 TV에서 먼저 모의 위증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응징하는지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02-로길 conex 기간 조상된 계산을 graphs 0-64537 한글자막 by 한효정